아레나의 카메라 기능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죠 페이스트래킹과 손떨림 보정과 같은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보죠 여러분께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입니다 바로 터치 조그빗인데요 손쉬운 터치를 통해 초점, 조도, ISO, 필터 등 촬영에 필요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찍은 동영상을 마음대로 관측해서 하나의 완성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아레나와 함께 중요한 순간 놓치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빌게요 그리고 저의 모습도 이 아레나로 더 많이 찍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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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